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,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한 이후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박 교수의 형사재판은 8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. 지난해 대법원은 박 교수의 표현을 문학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. 한편 박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.